7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대통령 특별지시 부동산 추가 대책 어떤 내용이 담길지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지난 7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리 국토부 장관의 긴급 보고를 받고 향후 부동산 대책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지원,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 주택 공급 물량 확대 이 세 가지의 중점을 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통령 특별지시로 인한 부동산 추가 대책은 어떤 내용이 담길지 알아볼 텐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법 개정. 여기에서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김포나 파주와 같은 또 다른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한 조정 대상 지역 추가 지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세 번째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통령 특별지시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대통령 특별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언론상에서 이달 중으로 22번째 대책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대책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세법 개정 같은 경우는 매년 7월 달에 있는 연중 행사였고 두 번째 규제 지역도 필요시에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이어서 대책까지는 아니었는데 이번에 대통령 특별지시가 있으면서 예상보다 그림이 좀 더 커지는 아마 대책 수준으로 세부담이 강화되고 기타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발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세법 개정 같은 경우에 매년 7월 말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2번, 3번을 먼저 발표하고 나중에 1번이 발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1번 세법 개정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중에 있을 세법 개정안 그 중에서도 부동산 쪽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가 바뀝니다. 우리가 부동산 5법이다 라고 불리는데 새로운 건 아니고요. 이미 지난 대책에서 12, 16 대책이나 6, 17 대책에서 발표가 됐던 부분이죠. 다만 법을 바꿔야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번에 법을 바꾸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대책의 마무리 작업 마지막 방점을 찍는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슈가 되는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을 했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법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세율이 올라가겠죠. 표에 나오겠지만 추가 세율 대상자가 아니라면 최대 3% 추가 세율 대상자라면 최대 4%까지 세율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라가게 됩니다. 세부담 상한을 쉽게 설명드린다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2주택자가 만약 작년에 종부세를 100만 원 냈다면 세부담 상한이 200%일 때는 올해 정부세는 최대 200만 원까지 내지만 세부담 상한이 300%라면 올해 정부세는 최대 300만 원까지 내게 되는 거죠. 그만큼 세부담이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득세법 여기서는 이제 양도가의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1세대 1주택자가 9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 계산을 할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 최대 80%를 적용받을 때 실거주 여권을 더 추가하겠다라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2년만 산 1억만 있으면 최대 80%를 받을 수가 있는데 법이 개정이 돼서 아마 내년부터겠죠. 이때부터는 보유만 했을 때 1년에 4% 거주까지 해야 4%를 더해서 1년에 8% 최대 10년 이상 80% 혜택을 주겠다라는 건데 그만큼 실거주 여권이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판정할 때 분양권도 앞으로는 주택수에 포함하겠다라는 게 있고요. 주택을 1년 미만 가지고 있다가 팔았을 때 그때 양도세를 현재 40%에서 50%로 올리겠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세 번째 주택법에서는 이제 불법 전매 시에 10년간 청약 제한이라든지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여부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의무적인 거주 기간 이런 것도 바뀔 것으로 보이고 네 번째 지특법이죠.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는 이제 임대 사업자가 혜택 받는 부분에서 취득세와 자산세 혜택을 좀 축소하겠다 예전에 없던 금액요건 수도권은 기준시가 6억 이하 지방은 기준시가 3억 이하 요건을 더 추가하겠다라는 거고 마지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이런 임대 사업자에 대한 등록요건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하겠다라는 것들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개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시가격이 더 현실화되겠다 실거래가의 약 90%까지 올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조정을 하겠다 이미 종부세는 확정이 돼 있죠 작년에 90%였고 올해부터는 95% 내년부터는 100%인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 현재 토지건축부는 70%고 주택은 60%인데 주택에서 아마 조금 조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우리가 재산세와 종부세 계산식을 잠깐 보여드리면 공시가격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면 과세 표준이 되고요 그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그게 바로 산출세액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재산세와 종부세에서 각각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조금 조절하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에 보시는 재산세는 주택을 말한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정부세는 다주택자가 해당되는 겁니다 공시가격 요구를 뺐으니까 그리고 부동산 법인에 대한 정부세도 강화됩니다 6.17 대책에서 발표가 됐던 부분이죠 공제액 요구를 폐지하겠다 그러면서 단일세율로 개인 최고세율인 3%나 4%를 적용하겠다라는 게 있고요 부동산 신탁 관련 지방세법도 바뀔 것 같습니다 신탁회사가 아니라 실소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건데 물론 이제 부동산 실명제와 좀 상충되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는 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도 확대가 됩니다 현재는 내가 살고 있는 집 포함해서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일 때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가 부과되는데 앞으로는 부부합산 2주택자도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를 부과하겠다라는 건데 그만큼 소득세 과세 범위가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제가 기사를 보다 보니까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축소하겠다라는 게 있는데 아마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된다면 실거지 요건이 늘지 않을까 싶고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율 확대를 철회하겠다 이건 이제 12, 16 대책에서 공제율을 최대 70%에서 80%로 표해 나오겠지만 연령에 따라서 또 오랫동안 얼마나 가지고 있었냐에 따라서 그 공제율을 좀 높여주려고 했는데 이것도 철회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명분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1세대 1주택자가 과연 투기일까 거주 요구를 떠나서 그래서 다주택자에게 더 많은 보유세를 부과시키려면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줘야 명분이 서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추가 대책 예상 시나리오 두 번째 조정 대상 지역 추가 지정입니다 대표적으로 김포와 파주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은 데이터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에 충족했느냐 집값이 그만큼 올랐느냐가 중요한데 요건을 충족했다면 바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세 번째 대통령 특별 지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지원 부분인데 먼저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 서민에게 해당되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확대하라는 것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 공급도 공급 비중을 늘리거나 소득 기준을 완화하면서 청약 물량을 늘리라는 것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도 감면해 주는데 현재보다 그 감면 대상을 더 확대하거나 아니면 감면율을 더 인상하라는 것인데 이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세 부담을 줄여주는 건 취득세 조금 더 나아간다면 자산세에 국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세금들은 현재 규제 방향과 역행하거든요 그래서 취득세와 자산세 극히 제한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지 않을까 싶고요 특별 공급 물량을 늘려주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만큼 일반 분양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고요 이렇게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준다면 상대적으로 40대와 50대 무주택 세대에게는 차별을 주는 거니까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특별 공급 물량을 늘려준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 대출 규제를 풀지 않으면 현금 여력 없는 젊은 층은 어차피 주택 구입을 못하게 돼요 그렇다고 대출 규제를 풀자니 집값이 또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효과를 보기 정말 어려운 힘든 대통령의 지시가 아닌가라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번에는 대통령 특별 지시 두 번째입니다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강화하라 이제 이건 앞서 말씀드렸던 세법 개정안에서 이제 종부세법을 개정할 때 이 부분이 담겨 있을 텐데 대통령 특별 지시가 있었으니까 개인 최고 세율, 추가 세율 대상이 아니라면 3% 추가 세율 대상자라면 4% 그 이상의 세율도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 특별 지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라라는 내용인데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을 확대하고 서울 7만 가구 물량 공급 시점을 앞당기라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동안 정부가 규제를 펼칠 때 수요 억제 중심, 그래서 세금을 규제하는 쪽으로 일관되게 펼쳐왔었는데 일각에서 제기됐던 공급을 늘려야 된다라는 이 공급에 대한 필요성을 이제 느끼고 이러한 지시를 내린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물량을 늘리고 공사 기간을 줄이는 게 단축시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없었다는 것 물론 구체적인 방법은 관계 부처가 협의할 내용이지만 그래도 큰 아웃라인은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아웃라인마저 없었다는 것 정말 아쉽고요 일부 언론에서는 여당과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청년층을 달래기 위해서 또 그동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러한 지시를 내린 것이다 라는 기사도 있던데 설사 그러진 않았겠죠 정말 집값을 걱정하는 마음에 이러한 지시를 내린 것이다 라고 믿고 싶은데 그래도 정말 구체적인 방법이 없었다는 건 정말 아쉽긴 합니다 이렇게 대통령 특별 지시로 인한 부동산 추가 대책은 어떤 내용이 담길지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 확장안이 아니고 예상안입니다 주의하시고요 실제 대책이 발표가 되면 빠르게 영상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